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 영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연구 영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 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.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